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이스 앤 로우스 32카운트 투월 하이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아웃 아웃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워드 스텝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클랩 왼쪽 사선 앞 다이거널 포워드 스텝 왼쪽 아래로 클랩 포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스텝 브러쉬 스텝 블록 스텝 만보 스텝 보드라 리커버 백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and 8 섹션 2 왼발 배 배 코스터 스텝 배 투게더 포워드 스텝 브러쉬 제지 박스 턴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배 사이드 포워드 스텝 카운트 1, 2, 3 and 4 and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투게더 백 터치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, 왼발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 턴 리커버 왼발 포워드 오른발을 뒤꿈치로 스커프 워크 스커프, 워크 스커프 카운트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, 3 and 4, 5 and 6 and 7 and 8 and 12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, 7 and 8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, 3 and 4, 5 and 6 and 7 and 8 and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